자 안녕하세요 백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음력 7월 대보름 대보름이 백중이고 백중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법사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영혼인가 귀신인가 이렇게 이게 맨 처음에 뭔 뜻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 같아요 기독교에서 제사를 지내면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에요 제사를 지내면 오만 잡신들이 와서 먹고 있다 네 조상이 먹고 있는 게 아니고 오만 잡것들이 와서 그걸 먹고 있다 그런 게 눈에 보인대 그냥 환자죠 그냥 환자죠 목사가 아니고 그건 무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잡귀 잡신을 의미하는 것 같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약간 선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가는 좀 질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귀신이 그런 뜻 아닙니다 귀신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악령 이런 거 아닙니다 악령 아니고 그리고 삿된 것들은 잡귀 잡신이라고 해요 잡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귀신은 그 자체로 청정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귀신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음과 양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책에 보면 귀신 생사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자 어류에도 귀신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말로 주자 어류는 뭐냐면 주자가 어떻게 보면 어록 주자의 어록들을 제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자가 수업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이런 떠드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누가 이걸 기록을 해주느냐? 유튜브님이 해주시죠 그런데 예전에는 덕후 중에서 이렇게 써머리하는 덕후가 있어 이해가 됩니까? 안 그러면 기억이 비상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나는 인간의 기억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를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기억은 잘 왜곡돼요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뇌는 생각보다 잘 속아 뇌는 바보라니까 이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모든 사위를 다 주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것들에 기본적인 것에 초점 맞추는 것만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충 정보들을 채워놓는 방식으로 얘가 이해를 하거든요 안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해보려고 하면 과부하 걸립니다 그래서 뇌가 착각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거 그냥 우리도 살아보면 서로 기억이 달라 그 문제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중요한 문제는 카톡이라든지 안 그러면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이 진짜 좋잖아 우리 이렇게 50대 넘은 꼰대들이 쓰는 갤럭시 우리 이재룡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줬잖아 자동 녹음 기능 경기 끝이죠 저번에도 회의 때 누가 아는 소리를 더럽게 해요 회의에 참석도 안 해놓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참석한 사람인데 나중에 녹취 끝입니다 경기 끝 그 입을 다물어라 그 마지막 뭐 하냐면 녹취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주면 경기 끝입니다 전화 때 그 얘기 내가 안 했는데 이러면 검색해가지고 그거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경기 끝입니다 깔끔하죠 진짜 빼박이지 빼박 맞잖아 그래서 대면으로 둘이 있을 때는 지랄을 해도 전화로는 지랄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게 투명해졌는데 말하다 보면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억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나님 부처님 말씀을 다 듣고 외웠다 아이고씨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한계적인 어떻게 보면 미화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제가 이런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각설하고 각설하고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겠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호불호가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보다 조금 높은 단계의 영적 존재를 그냥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악령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생각 때문에 이런 게 나오냐면 장화홍년 이런 거 귀신인데 나쁜 놈이잖아 그런 건 원기지 그리고 귀라고 하는 건 약간 떨어지는 거고 신은 약간 더 맑은 거예요 그걸 합쳐서 귀신 그러니까 음양을 합쳐서 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귀신이라고 불러도 내 조상을 귀신이라고 불러도 그건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제가 예를 사람들한테 이름이 뭐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씨예요 이러면 될 거를 꼭 이가예요 이렇게 이씨가 맞는 표현이고 이가가 거지 같은 표현이에요 이씨가 더 높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진짜 웃기는 건 지 이름 띄어서 저도 사인할 때 이렇게 보면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지 이름을 띄어 예를 들어 돌새면 돌자 쇠자입니다 펼크지 같은 놈 다 보겠네 네 이름을 띄는 게 아니고 네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네 위에 어른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파자 시키는 거고 깨트리는 거고 글자들을 띄어서 깨트리는 거고 자기 이름은 그냥 부르는 거예요 김돌샘입니다 이렇게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룰들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가짜는 조금 김갑니다 이름은 좀 있어 보이고 김씨입니다 그러면 어이 김씨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 떨어져 보이는데 실제로는 김씨가 맞는 표현이고 또 높은 표현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저희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맞는 표현이고 저희나라가 거지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김가라고 하면 저희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놈들이 쓰는 거지 시지라고 하는 건 시족을 나타내는 거고 가라고 하는 거는 대가가 됐다 한 집안을 이루었다예요 그러니까 가는 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시가 국가라면 가는 지방 소도시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거지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육이 잘못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일반화됐죠 그래서 귀신도 마치 약간 악령 같은 느낌 이 있어서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셨을 건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귀신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문제될 게 없어요 단지 이미지가 단어가 이미 조금 그지같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잘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립 단어고 어느 정도 이상의 청정성을 담보하는 단어가 아니었다면 주자 어류에 귀신편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귀신편 그러면 주자 어류에 주자가 악령에 대해서 얘기했냐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유교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사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상제례가 얘네 전매의 특허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게 뭘 다루는 거냐면 귀신이잖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편이야 편명 이름 자체가 그게 만약에 이상한 이야기라면 이상한 의미를 가졌다면 그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는 별일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이쪽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귀신은 약간 좀 무서운 거 섬뜩한 거 장화홍년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과나 귀신이나 영혼이나 다 마찬가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포괄적 표현은 귀신입니다 가장 포괄적 표현은 귀신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주문, 진언, 주, 다라니 다라니가 가장 큰 문제예요 총지, 모든 것을 갖췄다 그리고 그냥 번역할 때는 진언이 좋습니다 주문도 별 문제는 없어 주와 관련된 어떤 글, 내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주문하면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 주 하면 괜찮은데 신무장구 대다라니 주 이러면 이렇게 주자만 쓰면 되는데 주문 이러면 별 차이 없는 단어예요 별 차이가 없는 단어인데 이게 단어의 오염도의 문제거든 그래서 김씨, 박씨 하도 이게 좀 쌍스럽게 불리다 보니까 가짜를 쓰면 좀 더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차별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귀신도 약간 오염된 거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감이 없어요 그리고 귀신은 돌아가신 분들은 이런 논 구조 안에서 동아시아 이런 논 구조 안에서는 죽었지만 다른 세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좀 안 보이는 상태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육체는 사라졌고 여기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매미 생각하시면 되죠 껍질을 벗고 매미가 7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이제 껍질을 벗고 나간 거죠 그러면 얘는 끝났죠 그건 이제 곤충으로서 그러니까 애벌레로서는 끝난 거고 나는 또 다른 걸로 바뀐 거잖아 아니 맞잖아 그러면 얘가 끝났느냐? 끝난 건 아니야 이 세계 연장선상에 있는데 걸어다니는 상황하고 날아다니는 상황은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지 아니 맞잖아 그런데도 에너지 보충은 같은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률이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팝입니다 그래서 제사에서의 가장 메인은 팝입니다 절의 천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사하고 절에서 하는 거는 재계예요 같은 재라고만 하면 이게 차별점을 못 느끼니까 두 글자로 그냥 불렀으면 편하거든요 제사하고 재계하고 큰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본사 교무잖아 교무가 뭐냐면 그 본사와 관련된 어떠한 스님들에 대한 관리, 교육 그다음에 어른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른들의 추모, 달해제 이런 것도 교무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 관련된 건 교무 영역이야 재무는 돈 관계되는 거 총무는 지휘 관계되는 거 인사권 이해가 됩니까? 교무가 제일 거지 같죠 딱딱 들어봐도 인사권 세지요 재정권 세지요 큰스님 달해제 어쩌라고 어쩌라고 딱 들어봐도 직급은 총무, 교무, 재무예요 그렇게 그걸 삼직이라고 그래 삼직이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재무가 세지요 돈 짓는 놈이 대장이죠 그렇지 않을까? 그냥 딱 봐서 어떤 조직에 딱 들어가든지 간에 누가 센지 알고 싶으면 인사권과 재정권이 누구에게서 움직이느냐만 보면 돼 직급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인사권, 재정권이 있으면 형님이다 훌륭하신 분이고 형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올해도 하남스님 달해제 저번에 했었어요 하남노스님 달해제 월정사 같은 경우는 하남노스님하고 탄원 노스님이 굉장히 중요한 달해제 대상이거든요 그때 우리 뭐 했냐면 코로나 때부터 그거 없애서 코로나 때 집회를 못하게 했잖아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추모제를 해도 연불 같은 걸 안 했어 그냥 절만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추모 행사를 해요 추모 행사를 해 그러니까 추모 행사가 뭐냐면 하남노스님 법문 중에서 이런 걸 한 대목 읽고 그 어른을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교구장 스님, 주지 스님이 모인 어른들한테 스님들한테 우리가 잘해봅시다 우리가 하남노스님의 정신을 계승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파이팅! 뭐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게 끝이야 음식은 차려놨지만 거기에 대한 의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밋밋한데 다음에는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왜 진짜 추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식입니다 불교는 밥 주는 게 메인이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전에서 49제나 이러면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많이 쌓은데요? 그거 다 음식 중심 아닙니까?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거를 많이 싸놓지 않으면 왜 그렇게 비싸게 받나요? 라는 원가 논쟁이 벌어집니다 상징적으로 그냥 과일 하나씩 놓잖아? 그러면 내가 굳이 이걸 이렇게 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죠 근데 달라이라마가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달라이라마가 시륜승 법회 같은 거를 칼라차크라 시륜승 같은 거를 부다가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넣어주신 부다가야에서 그런 법회 같은 걸 했었거든요 성도제일 근처쯤에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런데 영상들을 보면 과일 진짜 조금 올립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씩 한 개씩 이런 식으로 올리지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지 않아요 요즘은 그나마 피라미드 같이 공부고 제가 행자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통도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는데 행자하면 판을 깔고 공구리 쌓고 또 올리고 공구리 쌓고 또 올리고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치 빌딩 만든다 진짜야 박스 떼기로 올라가 이게 차락차락 그거 쌓는데 아우 귀찮아 그것도 또 보강하잖아 그래서 안에다가 철고를 심어야 되면 이쑤시개 그런데 이쑤시개를 하면 과일이 변색이 되거든 요즘은 또 스카이 테이프로 칭칭 감잖아 그리고 스카이 테이프가 좀 위험하면 포장 테이프 투명 포장 테이프로 쓴다고 진짜라니까 골판지 깔고 또 쌓고 골판지 깔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탑처럼 바벨탑이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데 이게 유교에서는 음식이 중심이니까 유교문화라고 하는 조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들 구탈 때도 그렇지 않을까 뭐하러 재물을 그렇게 많이 차리지 귀신이 조금만 먹으면 되지 무슨 뭐 귀신이 찌양이야 먹방 유튜버인가 그걸 다 먹어 아니 그렇잖아 못 먹잖아 푸드파이터야 귀신이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쌌습니까 그걸 안 싸면 단가를 높이기가 그걸 안 쌓으면 인건비가 너무 투명해지잖아 그거 사실입니다 그거 사실이야 인건비가 눈에 보이잖아 과일값 다 해봐야 10만원밖에 안되겠는데 근데 나는 지금 500만원을 냈거든 인건비가 490 마진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요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높이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타기지 전문용어로 물타기를 시전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게 의미부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불교에서 천도제나 이런 걸 할 때 관음시식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거 저도 처음 보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공구는 거에 비해서 음식 먹는 의식이 굉장히 짧아요 쉭 지나가 아니 그렇게 체렸으면 좀 시간을 주든지 귀신같이 먹어 야 그러면 많이 체릴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귀신이 하루는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싸주면 안 돼요 다 못 먹었는데 좀 싸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밥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랑 다른 형질로서 존재할 뿐이지 걔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받느냐고 하면 향으로 음식을 직접 섭취하는 게 아니라 촉식이 아니고 향식으로 향으로 흡향한다는 거예요 흡향 흡향하면 향만 피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하는데 그렇게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이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사예요 그리고 식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한테 식구 식구 들어봤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밥을 같이 먹는 게 공동체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의 기본 공동체가 식구예요 식구 밥 같이 먹는 놈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드셨던 그 제수를 나눠서 후손들이 먹죠 맞잖아요 그걸 음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복 음복 음복이 술 마시는 게 음복이 아니고 그 제수 음식을 갈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른과 동질성을 공유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그런 일 말씀드렸었어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지만 예전에는 다 독상 문화였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말을 해야 소화가 된다 그거 다 쌍놈들이에요 어느 정도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독상입니다 독상이지 무슨 겸상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진짜 개쌍놈들 겸상이지 그래서 절에서 오늘날 바룩고양도 다 독상이에요 지가 지 앞에다가 펴놓고 먹는 거다 독상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말을 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상에 뭔 말을 해 1인 테이블인데 독상인데 말을 하면 방언이죠 방언이거나 방언도 그렇고 다 그냥 환자지 환자 환자 헛소리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독상을 쓰는 거고 그리고 상물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드시던 거를 아버지가 먹고 아버지가 드시던 거를 자식이 먹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자한테 굴비가 하나 올라왔는데 할아버지 상에 혼자 왔는데 내가 손자한테 주고 싶으면 안면만 먹고 냅둬서 내려버린다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중간에 먹으면 난리 나는 거야 이놈의 새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손자까지 전달이 돼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있는 문화라니까 이게 그래서 돌아가신 어른한테 제사를 올리고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 혈족들만 지금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은 왜 참석을 안 못합니까 혈족이 아니라서 그래요 성씨가 다른 혈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성은 제수음식만 준비하고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여성은 준혜원이라니까 정혜원이 아니고 그래서 제사상에 참석을 못하는 거고 꼰대나 꼰대나 어쩌나 이런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피가 다르기 때문에 영혼이 감흥을 안 한대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 어른이 드셨던 거를 그 밑에 후손들이 갈라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체 식구 개념이 죽은 사람까지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돼서 좋은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나쁜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가 지금 절에 영향을 줘서 뭐가 있냐면 상단에 올렸던 거를 중단 퇴공 물리는 거예요 중단으로 물리는 거예요 요즘 자꾸 저래서 상단에 올린 거는 그대로 놔두고 중단에는 중단대로 올리는데 그거 무식한 겁니다 중단은 말 그대로 중단 퇴공이에요 퇴공 물리는 거예요 상물림이에요 그리고 그게 재진할 때는 하단으로 또 물려요 이렇게 그렇게 물려야만 그 에너지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좋은 기운이 들어가서 이 양반이 천도가 되는 거예요 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부처님과 신중을 넘어서서 이렇게 자기 조상들에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음식을 따로 차려버리면 그 에너지 전달 코드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왜 좋은지 알아? 과일값도 조금 들어요 재활용이잖아 이렇게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따로 차려줘야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왜? 연결관계가 성립이 안 돼 연결관계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스님들한테도 내가 이런 거 좀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알면 비용도 적게 들고 더 낫다니까 오히려 의미도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은 3단이고 제일 높고 중단은 2단이고 0단은 1단이에요 등급이 다 있어 그렇게 내려갈 수만 있고 절대 이게 거꾸로 올라가면 안 돼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신중단에 쓰던 향을 상단으로 옮기거나 이런 일은 불가합니다 밑에 거는 절대 올라오면 안 돼 그러니까 자식이 먹던 밥상을 아버지가 먹는다는 건 불가합니다 아버지가 드시던 거를 자식이 먹는 거는 그거는 예전에 전통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영예로운 거예요 그 자식에게 내 뜻이 있다라는 의미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귀신은 무섭거나 섬뜩하거나 나쁜 표현은 아니라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고 오늘 백중 1탄 시간 안배를 제가 처음 잘 못해서 그렇게 길게 말씀은 못 드렸는데 다음에 또 2탄이 있을 겁니다 1탄 시청자 180명이고요 짜잔 안 들어온 사람 귀신 씨아라 아 재밌어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demograph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